공원 주차장에서 첫 만남 이 고양이는 턱시도와 큰 냥이를 닮은 듯하다. 요즘은 여기에서 냥이를 볼 수 없는데 오랜만이다. 가까이 가면 도망가서 멀리서 찍었다. 5월 26일 만나게 되시는 냥이 님 5월 27일 여전히 경계에서 멀리서 찍음 그 후 한 달 동안 볼 수 없었다. 6월 30일 다시 나타났다. 큰 냥이와 비슷하게 닭고기를 좋아한다. 청장은 다행이로 어색 고기를 바라보는 소식 비키고 긴 고기를 바라보는 에이 이 나를 보면 따라오지만 그렇다고 가까이오지는 않는다 매번 볼 수는 없지만 만나면 닭고기 줄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